개인이 짓는 업과 국가가 짓는 업은 구분해야 할까요? 구분하셨잖아요. 개인이 짓는 업, 국가가 짓는 업. 다르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짓는 업은 국민들이 받겠죠. 개인 짓는 업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겠죠. 국가가 나쁜 짓을 많이 해놓으면 예전 나라의 선조들이 나쁜 짓 많이 해놓으면 이 나라의 나쁜 일이 또 일어나겠죠. 후대의 국민인데 내가 받겠죠. 그렇죠? 이런 걸 공업이라고 합니다. 공업. 별업, 개별적인 업이 있고 공업, 함께 짓고 함께 받는 업이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잘 되면 우리가 혜택을 보잖아요. 공업, 함께 짓고 함께 받는 업. 국가가 자꾸 나쁜 일이 생긴다. 그러면 이게 국가가 과거에 나쁜 씨앗을 많이 뿌려놓은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죠? 그건 그것대로 받아야죠. 나라를. 그래도 인연이 있으니까 태어나신 거지. 무슨 죄인가 하실 건 아닌 게 여기 왜 굳이 그 상황에 지금 여기 태어나셨을까요? 인연이 있으니까 오신 겁니다. 여기서 바로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탓만 할 게 아니라 바로 잡아놔야 돼요. 그 나라, 그 나라, 이런 거예요. 우리 부모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부모 덕에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모 업을 내가 같이 받는 거죠. 부모가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해서 나한테 또 과태료가 책임지라고 날아올 수가 있죠. 그 덕에 내가 이 나라에서 누렸으니 그렇죠? 이 나라에서 살면서 누렸으니 무시할 수가 없죠. 안 갚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업을 많이 지어놓고 가는 게 제일 복된 거겠죠. 뒷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데 이거는 나라 차원도 공업이지만 공업을 크게 볼까요? 지구가 공업이에요. 지구 차원. 지구 인류 전체를 위해서 지구 인류 모두의 선조 아닙니까? 앞으로 후대 인류들의 선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좋은 업을 많이 지어놓으면 후대 사람들한테 좋은 과보가 가겠죠. 인류를 인류 차원에서 계산을 해보세요. 보살이면 인류 차원도 계산해야죠. 인류 차원. 우리 나라 차원. 내가 사는 나라 차원. 내 가정 차원. 내 개인 차원.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이게 다 지금. 지금으로 치면 이거 아닙니까? 천하가 월드죠. 월드. 그렇죠? 보살은 이거 계산을 다 해야 된다. 복잡한 건 아니에요. 어디서든 선을 하자는 거죠. 어디서든 선을 하자. 보살은 그러니까 이게. 보살은 이렇게 자기 명상만 하고 자기 혼자 자기 내면에서 진리를 직관하고 혼자 기쁘고 자기 주변만 돌보고 이렇게가 안 된다니까요. 마음이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에요. 마음이. 내가 인류 전체를 생각하면 이런 걸 좀 내가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거 해야 돼요. 우리 나라를 생각한다면 내가 뭐 좀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업을 지어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업을 지을 거냐. 이겁니다. 업을 어떻게 지어놔야지 우리 나라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는가. 후손에. 독립운동가들이 왜 독립운동을 했겠어요. 자기들은 죽으면서. 이 나라 밟아보지도 못하고 만주에서 고생하다 죽으면서 독립운동을 목숨 걸고 하신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후손이 잘 될 거다. 이겁니다. 지금 잘 됐잖아요. 그런데 후손들은 그렇게 고생하신 선조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지금 우리가 보기 좋아서 잘 사는 줄 알 수도 있죠. 이게 지혜롭지 못한 거죠. 자비롭지 못한 거죠. 육바람이 높고 양심 없는 거죠. 후손이 또 그러게 나오면 그 나라에는 좋은 업이 올까요. 그 다음에. 그렇죠. 계속 생각하자고. 우리가 지혜로운 분들, 보살들은 움직여야 됩니다. 독립운동 하신 분들도 위해야 되고 자꾸 나라 위해야 되고 우리 선조들도 생각해야 되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망치려고 노력한 존재들도 기억해야 되고 왜 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걸 막아야 되니까. 이런 게 역사에서 배운다는 거죠. 호손 생각도 있지만 내가 지배당하기 싫다. 그건 기본이고요. 개인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 내가 부당한 이런 식민지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기본인데 내가 죽으면서까지 독립운동을 할 때는요. 뒤까지 생각하고 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리 이타가 다 있는 거죠. 그게 보살돕니다. 그래서 독립운동하고 나라, 그게 견성 못했더라도 독립, 내 양심이 시키는 대로 독립운동 열심히 하신 분들은 복 받아야죠. 당연히. 그런데 현실이 어때요? 복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이 독립운동 후손들은 복 못 받고 친일파 후손들만 복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짓거리를 계속 하고 있으면 이 사회가 계속 꼬여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지금 별게 아니에요. 지금 나라, 정부도 해야 될 일이 올바른 카르마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지금 현재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 우리 나라의 후손들을 위해서 해야 될 좋은 일은 자명하게, 양심에 맞게, 공정하게 일처리를 해가지고 좋은 업을 많이 지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보면 자기들 이익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들 이익에. 자기들 어떻게 더 당선될까? 자기들이 정권을 얼마나 유지할까? 하는 소리가 국민 얘기는 하나도 없고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죠. 국민 얘기는 하나도 없고 다 사리사역에만 매몰돼 있다면 이 나라는 좋은 업을 못 받는다. 이거 참명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를 나라 정부 탓, 정치인 탓 하기 전에 국민들이 정신 차리자 이겁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양심부터 타오르게 해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기에 부당하다고 여기는 것을 민간 차원에서도 뭔가 바꿔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보살들이 하셔야 될 일이겠죠. 그렇죠? 그렇죠?